광주 문화재단이 올해 마지막 밤과 새해 아침을 미디어 아트로 수놓습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12월 31일 오후 7시부터 2016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암 작가의 광주는 비치다 등 4개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1주년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